일단은 컷으로 제가 가볼게요 네 좋아요 자 준비 네 오 여기 어딨어 여기 어딨어 여기 어딨어 오 까비까비 아깝다 한 번만 밀어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? 저 일어나고 싶은데 한 번만 오케이 약간 승부욕이 있는 거네 아 맞아 나 조금 그런 승부욕이 있어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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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 좋아좋아좋아 맞습니다 오 오 오 잘하네 몸 밸런스가 좋은데 유영씨 서퍼 느낌이 있는데요 이야 아 나이스 와 이거 잡았어 완전 오 오 다시 놓고 더 당길 거예요 나도 시영이 잡았어 웃고 오로지 시영입니다 시영이 잡기 서핑을 왜 한다고 한 거야 하하하하 아니 분명히 자기 서핑을 한다고 했는데 하하하 저도 너 혼자 가보셔야 돼요 안 되는데 너 혼자 가보셔야 돼요 으아아아아아앙 쪼리 까라구 공주야. 오빠리 오빠리 아 웃겨. 아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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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한 명이네! 대박! 오! 멋있다! 와! 역시 수상 스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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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이네! 대박! 매력 발사인데? 오! 오! 멋있었다! 멋있었다! 이야 역시! 와! 오! 잘해라! 잘해라! 파이팅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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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다! 고생하셨습니다! 아! 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